날이 많이 추워요. 손 좀 녹일래요. 아, 좋죠. 아, 뜨거워! 호진이 너무 뜨거워! 일렉트로맨 따뜻한 핸디워머를 총 10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드라마 채널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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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리뷰할 제품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시려우신 분들을 위해 사계절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입는 핫팩 일렉트로맨 따뜻한 핸디워머입니다. 벌써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벌써 영하권이라고 하잖아. 나도 작년보다 전기장판 훨씬 빨리 꺼냈거든? 너무 추워. 나도 겨울만 되면 손이 너무 시려워서 핫팩을 달고 살았거든? 그런데 일렉트로마트에 갔더니 따뜻한 핸디워머라는 제품이 있더라고. 올 겨울에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사봤어. 그런데 딱 한 개 구매한 거야?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보고 올 겨울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하나 사줄게. 진짜로? 어. 오 예스. 오 예스. 제품 구성은 찜질기, 충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 충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구나. 일렉트로맨 따뜻한 핸디워머는 충전식 온수 찜질기로 충전 시에 찜질팩 내부에 실리콘 히팅 와이어를 가열시켜서 내부의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찜질하는 방식입니다. 오, 되게 부드럽다. 고양이 등 쓰다듬는 것 같아. 맞아. 외부 원단은 부드러운 촉감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내부에 손이 들어가도 부드러움과 동시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어. 손 한번 넣어볼래? 어. 음, 엄청 부드럽고 안에가 좀 작을 줄 알았는데 손이 들어가도 충분한 크기인데? 크기는 가로 20cm, 세로 15cm, 깊이는 10cm로 충분히 휴대 가능한 컴팩트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누나가 스튜디오 온풍기 끊은 거야? 너무 춥지 않아? 제대로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추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봤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한번 해볼 텐데 제품 상세 페이지에 보면 10분 충전에 2시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 10분밖에 충전을 안 한다고? 오, 대단한데? 방금 충전기로 충전을 마쳤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볼수 따뜻해. 별도 전원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실리콘 히팅 와이어를 바로 가열하는 방식이구나? 맞아.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빠르게 충전해서 쓰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좋아. 나도. 와, 진짜 따뜻하다. 뜨겁다 이런 느낌보다는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 추운 겨울에 전기 전판 딱 켜고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면 느껴지는 포근함이 있잖아. 딱 그 느낌이야. 가끔씩 핫팩은 너무 뜨거울 때가 있잖아. 그런데 자동 온도 제어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따뜻함을 느끼는 온도로 유지를 쭉 해주는 것 같아. 온도 한번 채워볼래? 응. 47도 정도 나오는데 47도 정도면 너무 뜨겁지도 너무 미지근한 온도도 아니고 딱 적정한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영호야, 핸디워머라고 해서 손에만 쓰기는 좀 아쉽잖아. 그래서 스라멜을 보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활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건 어떨까? 오, 괜찮지. 겨울엔 손도 시렵지만 발도 시려워. 나 같은 수족 냉증인 사람들은 사계절 매일 고생한다고. 그 수족 냉증에 그게 좀 너무 걸리는데 아닌데 그거? 찜질기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양말처럼 신어주면 푹 워머가 되는 거지. 발이 따뜻하니 너무 좋다. 지금부터는 절대 공용으로 쓸 수는 없을 거야. 어? 되게 알싸한 향이 났거든? 이건 같이 못 쓰겠다. 나는 평소에 목이랑 어깨 부분이 좀 많이 결리거든? 목받침 있는 의자 같은 데다가 딱 워머 두고 이대로 두면 음... 아... 어때? 너무 따뜻해. 목이 따뜻하면 뭐다? 온몸이 따뜻하다. 와, 지금 배에 댔거든? 생리통이 심하신 분이나 복부 비만에 고민이 있다면 아랫배 찜질을 자주 해주는 게 좋다고 들었거든. 너무 좋다. 크기도 그렇고 딱 배 위에 올려두기 좋은 것 같은데 크... 와, 이거 올려두고 한숨 때리면 너무 좋겠다. 겨울에 갑자기 추워지면 휴대폰이 차가워지잖아. 그러면 배터리가 확 다른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넣어두는 거지. 조금. 겨울에 통화할 때 손을 이렇게 꺼내야 되잖아. 그럴 때 따뜻하게 이렇게 핸드폰 넣고 이렇게 통화하고 어때? 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이렇게 찜질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머, 따뜻하니 좋다. 이렇게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때? 뭐 소화기 스타일 아니야? 살짝 여기서 이렇게? 아, 그리고 요즘 캠핑 많이 가잖아. 캠핑 갔을 때 부득이하게 또 야외 지침이잖아. 그러다 보면 입 돌아갈 수가 있어. 추운 데서 자면. 우리에게는 따뜻한 핸디오머가 있잖아. 캠핑 갔어? 이러고 자는 거야? 어쨌든 따뜻한 핸디오머지만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 10분 충전으로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렉트로맨 핸디오머를 리뷰해봤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에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유독 손발이 시려우신 분들, 효진 누나처럼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보니까 집에 하나, 사무실에 하나 갖다 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다양한 활용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핸디오머라고 해서 꼭 손에만 쓰는 게 아니라 발에도 쓸 수 있고, 목이나 어깨, 그리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면 여성분들에게도 좋다고 하니까 주변에 선물을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나 나 하나 사주기로 했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너 추해도 별로 안 타잖아. 겨울에도 땀 흘리면서 촬영하잖아. 그리고 음료수도 맨날 아이스만 마시잖아. 그래도 올겨울에 좀 춥잖아. 내가 또! 짠! 예스! 역시 효짱 누나 따봉! 따봉!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마트 매장에서 행사 카드로 구매를 하시면 5천 원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매장 방문하셔서 구매해보세요.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드라마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아이템으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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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우! 네, 감사ح could not be Heinrich 예수. 네呢? eding 아우!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